안녕하세요. 뉴럴린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의 처음 이용자들을 위해 기초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이미지를 생성할 때 설정하는 값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고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행은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실행할 거니까 컴퓨터 사양도 상관없어요. 콜앱 실행 파일이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컴퓨터 그래픽 카드 사양이 되시는 분들은 콜앱 환경 대신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목록이 쭉 있어요. 먼저 모델을 선택하시면 돼요. 모델 용량이 꽤 있다 보니 한 가지 모델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방식인데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모델을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메모에 기본적인 모델 형태를 적어두었어요. 모델명을 클릭하면 어떤 모델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이미지 형태가 달라져요. 콜앱 실행을 위해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현재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웹 UI의 버전 차이고 어떤 걸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오래된 버전이 좀 더 안정적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스리얼스틱 모델을 선택할게요. 애니메이션 모델이에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웹 UI를 실행하기 위한 콜앱 환경이 열려요. 구글 드라이브 연동만 체크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생성한 이미지를 바로 저장하거나 저장한 모델이나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해요. 실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체크한 경우 잠시 기다리면 권한 수락 창이 나타나요. 권한을 수락해 주시고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주세요. 설치가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창을 띄워둔 채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설치가 되고 실행까지 완료되면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나타나요. 그라디오 라이브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새 창이 열리고 웹 UI가 나타나요.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모델부터 설명할게요. 이 모델을 보통 체크포인트라고 하는데요. AI는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생성해요. 별도로 저장한 게 없으시면 처음에 선택한 모델 하나만 보이실 거예요. 추후에 구글 드라이브에 모델을 저장해두면 이렇게 바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VA예요. 마지막에 색을 입혀주는 모델이에요. 체크포인트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보통은 포함하지 않고 배포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 모델 선택할 때 포함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요. 보통 바랜색이 나타나면 이게 설정되지 않은 거예요. 다음은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는 모델에서 생성하려는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단어들을 입력하면 내용을 이미지로 생성해줘요. AI가 인식하기 좋은 단어로 입력하는 게 보통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해도 잘 동작해요. 긍정 프롬프트와 부정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긍정 프롬프트는 이미지에 있어야 할 내용을 적어주고, 부정 프롬프트는 이미지에서 없어야 할 내용을 적어줘요. 이런 식으로 부정의 목걸이를 입력하면 목걸이를 그리지 않아요. 먼저 이런 식으로 화질에 관련된 프롬프트를 입력해요. 고화질을 넣고 저화질은 뺀다는 의미예요. 모델에 따라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화질은 여전히 영향이 많은 프롬프트인 것 같아요. 이미지를 생성해볼게요. 이렇게 제네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생성돼요. 가끔 물 빠진 색이 아닌 이렇게 깨진 것 같은 색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이것도 VA가 설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VA를 설정해줄게요. 다른 VA도 설정해볼게요. 만약 선글라스를 안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선글라스를 빼줘요. 다음은 샘플링이에요.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알고리즘이에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단계별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이미지가 생성돼요. 많이 있지만 보통 이용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Oiler A를 이용하시면 돼요. 가장 빠르고 좋은 결과물을 보여줘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장 느리지만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잘 되는 편이에요. 특히 실사 모델에서 자주 사용돼요. 그 외에 EM카라스나 DDIM도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스텝은 샘플링하는 횟수예요. 기본적으로 많을수록 점점 디테일해지는데요. 너무 많은 경우에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기도 해요. 샘플링 메소드마다 적정 스텝이 있어요. 이미지가 생성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잠시 설정을 해볼게요. 이것은 생성 속도를 느리게 하니까 일시적으로만 하는 설정이에요. 이렇게 설정하고 생성하면 이미지가 샘플링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SD 카라스로도 생성해볼게요. 사이즈도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사이즈가 있어요. 사용하는 대부분의 모델이 SD 1.5 모델인데요. SD 1.5는 512 픽셀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512 픽셀을 크게 벗어나면 비율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1024로 생성을 해볼게요. 2명이 나타났죠. 이렇게 원치 않게 여러 명이 나타나거나 인체 비율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512, 768 세로 가로 직사각형을 가장 많이 이용해요. 프롬프트를 단어 형태로 변경해 볼게요. 보통은 문장보다는 이런 식의 단어 조합을 많이 사용해요. 배치를 설정하면 여러 장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배치 카운트는 한 장씩 설정간만큼 생성하는 거고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설정간만큼 생성해요. 이번엔 4장을 생성해 볼게요. 배치 사이즈로 생성할 경우 이 정도가 한 개예요. 배치 사이즈는 많은 VRAM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배치 카운트를 이용해요. 배치 카운트는 한 장씩 생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CFG 스케일은 프롬프트를 얼마나 적용할지 나타내는 값이에요. 높으면 프롬프트 내용을 강하게 반영하고 반대로 낮으면 약하게 반영해요. 약하게 반영한다는 말은 프롬프트에 적혀진 단어를 무시하거나 낮게 반영해요. 이로 설정하고 생성해 볼게요. 프롬프트가 많이 없어서 차이점을 느끼기는 힘든데요. 너무 낮은 CFG는 이렇게 이미지도 흐릿하게 표현돼요.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추가해 볼게요. 과자를 잡으라고 했지만 잘 표현이 안 되었죠. 이번엔 CFG를 높여 볼게요. 값을 높게 설정하면 프롬프트에 설명된 원하는 요소가 이미지에 나타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나 매우 높은 CFG 배율 값을 사용하면 이미지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어요. 보통 4에서 9 정도면 문제없이 생성돼요. 시드 값은 초기 노이즈 값을 생성하기 위한 시드 값이에요. 이 초기 노이즈 값들을 단계별로 샘플링해서 이미지를 완성해 나가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마이너스 1은 웹 UI가 알아서 랜덤한 값을 입력한다는 말이에요.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123을 입력하고 생성하면 이렇게 생성돼요. 동일한 시드 값을 입력하면 항상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주사위 아이콘을 클릭하면 마이너스 1로 바로 입력해줘요. 이런 식으로 생성할 때마다 달라져요. 녹색 재활용 아이콘을 클릭하면 좀 전에 생성한 시드를 직접 복사 붙여넣기 안에도 바로 입력해줘요. 다시 랜덤 값으로 생성해볼게요. 시드를 고정하고 엑스트라를 살펴볼게요. 엑스트라는 추가 베리에이션 시드 값으로 현재 생성된 이미지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조금씩 바뀐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용해요. 베리에이션 강도는 얼마나 변경할지 설정하는 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이용해서 조금씩 변경된 이미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은 하이레스 픽스를 알아볼게요. 이미지 화질을 높여주는 필수 기능이에요. 이미지 크기를 키우고 세부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는 옵션이에요. 시드 값을 고정해서 같은 이미지로 준비해볼게요. 체크하고 기본 값으로 생성해볼게요. 이미지 디테일이 좋아졌지만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죠. 디노이징 스트랭스에 따라서 세부 디테일을 올릴 수 있지만 원래 이미지도 많이 달라져요. 낮추면 원래 이미지와 달라지지 않지만 디테일이 떨어져요. 하이레스 스텝은 기본 값이 0인데요. 샘플링 스텝과 똑같이 설정한다는 의미예요. 30이었으니 하이레스 스텝도 30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30까지 필요하지 않은데요. 절반 값이면 충분해요. 15 정도로 설정하면 돼요. 속도 차이가 크니 꼭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업스케일 값은 이미지를 몇 배로 키울지 설정하는 값이에요. 이면 두 배로 커진다는 의미예요. 달라지긴 했지만 디노이징이 0.7일때보다 확실히 원래 이미지와 비슷해졌죠. 다만 전체적으로 흐릿해졌는데요. 기본 업스케일러인 라텐트의 특징이에요. 라텐트의 경우는 높은 디노이징 값이 필수인데요. 대신 세부 디테일을 많이 높일 수 있어요. 디노이징이 낮을 경우 전체적으로 흐려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ESRGAN 시리즈는 0.4 정도로 낮게 설정하면 이미지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디테일도 높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낮게 설정하면 그냥 이미지만 두 배 늘린 것처럼 되죠. 마지막으로 기본 설정 값과 상관은 없지만 얼굴을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프롬프트를 몸 전체가 나오도록 수정해 볼게요. 얼굴이 작아질수록 이렇게 깨질 때가 많은데요. 수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페인트를 이용해 볼 건데요. 이걸 지금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인페인트 세부 설정은 이미지2 이미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온리 마스크들을 설정하고 얼굴을 칠하고 생성하면 얼굴 부분만 512 픽셀 사이즈로 다시 그려주기 때문에 얼굴이 선명해져요. 방금 한 작업을 쉽게 도와주는 익스텐션이 디디테일러예요. 이렇게 스크립트에서 설정만 하고 실행하면 좀 전처럼 얼굴만 512 픽셀 사이즈로 다시 그려줘요. 이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웹뮤아이의 처음 이용자들을 위해 기초 내용을 설명해 보았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